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이 10층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밀리면 죽는다 이재명 소환은 선전포고입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언제든지 여론 신경 안 쓰고 마음만 먹으면 민주당 당대표가 되든 뭐든 수사한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새끼들이죠 그쵸 우리는 눈치 보지 않고 웬만한 정치 진짜 정치인들이라고 하면요 당대표 된 지 몇 년 며칠 됐다고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당대표 된 지 며칠 됐다고 신임 당대표를 소환한다고 합니까 이런 짓거리 못하거든요 서면 조사를 한다든지 그렇죠 서면 조사를 한다든지 때로는 예우를 갖춥니다 이게 선거법에 관한 소환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으면 서면 조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예우를 갖춰서 그렇게 하는데 어 소환 통보를 했다라는 것은 전면전 이에요 그러니까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 사건 할 때는 언제든지 또 소환을 하고 그들 때마다 우리가 가만히 이재명 소환 되나 보다 아 또 검찰이 이재명 소환하나 보다 이재명 화이팅 그럴 거예요 이재명 한번 소환했다가 성남지청 일대가 난리가 나고 검찰이 또다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검찰 규탄하고 그래줘야지 검찰도 함부로 소환하지 못하고 이제 이재명 당대표한테 무슨 일 있으면 서면 조사라든지 아니면 그런 통보를 할 수 있게끔 시민들이 무서움을 보여줘야죠 맨날 망순주기 하려고 포토라인을 쓰게끔 해갖고 걔네들이 노리는 게 그거잖아요 전쟁이 났는데 검찰청 앞에 모인다는 것을 반대한다 그러면 검찰 편이라는 소리밖에 더 됩니까 정신들 차리자 내가 웬만하면 이렇게 분노하지 않는데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어디서 찬반을 따져 기싸움이에요 기싸움 항상 전쟁이라면요 초반에 어느 세력이 더 기가 세냐 검찰이 이재명 소환하는데 지휘자들이 가만히 있다 그럼 검찰에 기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김혜경 여사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사건들 많이 엮여있으면 바로바로 소환해갖고 조사하는 거예요 기싸움에서 밀리면요 검찰은 더한 짓도 하는 거예요 압수수색도 할 놈들이에요 절대 밀리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는 검찰은 이재명 의원을 죽여야만 하죠 죽여야지 미래의 대권 후보를 없애죠 우리가 여러분들 5년 전을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정권 뺏기기 전에요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집권하고 나서 여러분들 이 얘기하면 소름 돋을 거예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딱 들어섰을 때 우리는 다 같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년 장기 집권 플랜 기억나세요? 20년 장기 집권 플랜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모두가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우리가 20년을 집권을 하면 지금의 40대가 60대가 되고 가장 민주적인 성향이 강한 40, 50대들이 50대가 70대가 된다 그때는 어르신들도 민주당을 지지한다 그런 부품 꿈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부품 꿈을 가졌었냐 민주당의 대권 후보가 넘쳐났었어요 김경수 지사가 있었고 안희정 지사가 있었고 박원순 시장이 있었고 조국 장관님이 있었고 수많은 대권 후보가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나중에 집권 2017년 집권하고 5년 동안 우리가 어떤 아픔을 겪었습니까 김경수 지사와 안희정 지사는 감옥을 가고 박원순 시장님은 목숨을 끊으시고 조국 장관님은 가족이 난도치를 당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요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후보를 지네 마음대로 죽이고 살릴 수 있다는 저런 오만함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이니까요 좋은 말 할 때 집회하지 마 어차피 무죄다 이런 사람들은 이재명 지지자가 아니죠 조국 장관님과 정경심 교수님은 어차피 유죄였나요 난 저런 사람들한테 하나 물어봅시다 조국 장관님과 정경심 교수님은 유죄를 해서 저렇게 4년형을 받고 조국 장관님은 아직도 재판에 끌려다니나요 저 사람들이 민주 진영이에요 저것들을 세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무죄 그 다음에 민주당 의원들 줄줄이 소환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제 말 이해하시죠 이재명 의원의 소환은 시작일 뿐인 거예요 그 다음에 당대표 아닌 민주당 의원들 검찰에 기소된 사람들 쭉 나열하면 당대표도 소환했는데 맘만 먹으면 의원들 하나 소환 못할 것 같습니까 제발 그만 당하십시오 제발 그만 당하시고 검찰이 어떤 놈들인데요 정상적인 검찰임은 당대표든지 며칠 안 된 그것도 제1 야당의 당대표를 저렇게 소환 통보를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뭘로 소환하냐 이걸 좀 설명 좀 해드릴게요 지금 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대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요 어떤 사건이냐 이재명 의원님이 국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걸린다는 거예요 국정감사 언론 인터뷰 중에서 국토부가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용도 변경을 압박했다 이 말 한마디로 한 거예요 국정감사 하기 전에 언론 인터뷰에서 국토부가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용도 변경을 압박했다 그게 검찰이 얘기하는 백현동 의혹이에요 그게 검찰이 얘기하는 백현동 의혹 관련해서 허위 사실로 이재명 당대표를 소환하는 겁니다 검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9일까지래요 9월 9일 9월 9일까지래서 지금 9월 6일날 소환을 한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검찰이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든지 이거는 말이잖아요 말 국정감사 인터뷰 중에서 나온 내용이고 굳이 소환을 해서 국정감사 인터뷰 중에서 국토부가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용도 변경을 압박했다 이 말은 왜 했냐 무슨 취지로 했냐 얼마든지 서면 조사가 가능한 거예요 이걸로 소환하는 거예요 이걸로 그런데 이걸 왜 그러면 소환하냐 보여주기식 소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면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말 이해가세요? 이재명 당대표 대자마자 망신주기 위해서 보여주기식 소환을 하려고 하는 거라서 이거는 가만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정식으로 이재명 의원님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을 검찰이 이제는 서슴없이 소환하다가 피의사실 공표하고 기사들이 이재명 뭐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이런 선거법 위반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도 발언 하나 갖고 소환을 하는데 대장동 문제나 여러 가지 사건들 걸려있는 것 같고 진해가 예전 조국 장관님한테 했듯이 피의사실 공표하고 기사들한테 이재명 증언 나와 난리 치고 뻔합니다 이거 그래갖고 이재명의 강한 민주당을 비리정당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재명은 당대표가 됐지만 이재명은 여러 가지 의혹으로 벌써부터 사법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민주당을 분열시키기 위한 하나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수박들은 여 봐라 잠잠에 있던 수박들 여기저기서 나와갖고 봐라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 되자마자 사법 리스크 현실화 되지 않았냐 제 말 하나라도 틀립니까 소환하고 망신 주고 수박들에게 니들이 갈라치게 해라 봐라 이재명 당대표 되자마자 응? 사법 리스크 터지지 않냐 이건 시작일 뿐이다 이래놓고 무슨 민주당이 강한 민주당 앞으로 이런 불안한 당대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때 지지자들이 가만히 있으라고? 이때 지지자들이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아니죠 지지자들이 시의를 하고 이재명은 죄가 없다를 외치고 검찰에 정치 탄압 중단하라고 외쳐야지 민주당 수박들이 말을 못하죠 이해하십니까? 이 집회가 왜 중요하냐면 시민들이 많이 모여야지 여태까지 사법 리스크 운운하던 자들이 이재명 의원에게 이거 봐라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다 물러나라 이런 개소리 못하는 거예요 응? 조금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어? 무죄가 나오니까 뻔하니까 이 집회하지 말자 정말 여러분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 어? 진짜 그러시면 안 돼요 어? 본인들의 생각은 인정을 하지만 그게 모두가 옳은 게 아니에요 더 이 바닥에 오래 있어봤고 더 정치적으로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아 지금 시민들이 가만히 있다가는 민주당에 이재명을 그렇게 비토했던 사람들도 들고 일어나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 현실화됐다 라고 떠들고 이재명 흔들기가 시작될 것이고 이재명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다음에 검찰은 겁대가리 없이 민주당에게 걸려있는 모든 의원들을 소환해서 조사하려고 할 테고 어? 이건 전쟁이에요 전쟁에서 밀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정확히 사안을 들어보세요 그쵸? 이거를 야당 탄압 으로 여러분들 반드시 봐야 됩니다 윤석열의 정치 보복 야당 탄압 그쵸? 쇼하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이 응? 정말 이거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검찰 어디에도 없어요 당대표 됐는지 며칠 됐다고 이걸 소환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아 그게 아니었구나 생각하면 지금 여기에 사람들이 여러분들 모이지 않으면요 좀 있으면 수박들이 이재명 흔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재명을 외치고 이재명을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재명 사범디스크에 대해서 민주당 안에서가 조용한 거예요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쵸? 진짜로 진짜 여러분들 그거는 생각의 다름이 아니라 이거는 옳고 그림도 아니고 생각의 다름도 아닙니다 늘 행동했던 분들은 왜 우리가 지금 나가야 되는지를 본능적으로 알아요 제가 보면 제가 보면 선거법 공소시효 때문이라기보다는 9월 6일이 2019년에 조국 법무부 장관 청문회 하면서 정경심 교수님 정격 기소한 날이라서 그렇게 점진 된 거니까 아 그때 소환도 없이 기소했던 날 우리는 딴 거 없어요 야당 탄압 정치보복으로 여러분들이 구호를 외쳐주시면 결국은 이제 검찰도 민주당 의원들을 함부로 소환하지 못할 것이고 소환을 하려고 할 때도 한번 멈칫하게 되는 거예요 그쵸? 아휴 또 이거 소환했다가 검찰청하면 시끄러워지겠네 이런 멈칫하는 모습이라도 좀 보여주게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나와야 되는지 입으로만 이재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먼저 행동을 보여줘야지 민주당이 더 똘똘 뭉쳐서 야당 탄압이라고 하면 정치보복이라고 하면서 대여투쟁 그리고 대검찰 투쟁을 당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시민들이 나섰으니까 그 다음에 당이 나설 수 있지 당이 나선 다음에 시민들이 나서면 마치 관제에 대한 민주당이 사주한 집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을 늘 말씀드리니까 시민들이 먼저 늘 이재명에게 다가올 정치적인 리스크나 이재명에게 다가올 총탄인들을 시민들이 앞장서서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지 민주당이 나서고 우리가 그래 나가자 이렇게 하면요 민주당 관제 대모가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그 집회는 타이밍 그래서 집회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물론 나오고 안 나오고는 여러분들의 판단이지만 검찰청 앞에서 하는 집회를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검찰은 현재 정치탈압 현실화됐고 야당 탄압이 현실화됐는데 굳이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과연 그게 진짜 이재명 지지자들일까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회 소신은 딴 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 먼저 우리가 총알을 맞아주자 그리고 그가 총알을 맞더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자 그게 시민의 할 일이다 정당이 나와달라고 해서 나가는 건 관제 도모가 된다 그쵸 정당 집회가 된다 이건 정당 집회가 아니다 우리가 검찰개혁을 그렇게 외쳤던 시민들이 검찰의 저런 무자비한 검찰 권력을 또다시 이용하려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눈치 있는 분들 몰라요 제가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재명 의원님 오늘 문자 공개됐죠 이재명 의원님이 맨 뒤에 앉아서 국회에서 그 문자가 그 문자가 분명히 밖으로 나갈 거 뻔히 알죠 근데 뭐라고 하셨어요 전쟁이다라고 했죠 보이지 않는 메시지예요 그게 그게 보이지 않는 메시지예요 그게 국회의원들한테 향하는 메시지일 수도 있지만 시민들한테 지금 위기다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의도적으로 여러분들 노출을 하는 거잖아요 당대표 맨 뒤에서 카메라 줌으로 땡기는 거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눈치들이 없어요 전쟁이다 시민들이 나서주셔야 된다 이런 글을 쓸 수가 없잖아요 민주당 의원들끼리 지금부터는 전쟁입니다 그럼 우리가 눈치가 그렇게 없어요? 당연히 알아차려야죠 정치권은 이미 전쟁인데 시민들은 팔짱키고 있어요? 응? 그냥 보면 아는 거죠 이미 정치권은 이재명 당대표가 전쟁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당연히 여러분들 뭐예요 시민들의 몫을 하면 되는 거예요 좀 제발 척하면 알아들어야죠 응? 그럼...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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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